한 명씩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? 제가 해보겠습니다. 아, 지은이! 지은이는 어떤 곡 준비했어? 니키미나즈 선배님의 슈퍼베이스 하겠습니다. 니키미나즈 선배님? 네. 외국에 계신. 스타카이였습니다. 주인공. 너무 잘 들었어. 이게 뭔가 출반부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너무 잘 들었어. 지은이는 되게 훔쳐볼 게 별로 없는데? 앞으로 그냥 재미있게 뭔가 스타일 잡아 나가면서..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어. 그 다음으로 해볼 친구는 괜찮아 편하게 해도 돼 제이 아 제이 제이 한번 들어볼까 무슨 노래 준비했어 제가 피에스 원 선배님의 주황색 준비했습니다 주황색 선곡부터 조금 달라 들어볼게요 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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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했었을 때가 있었거든? 근데 약간 제이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. 뭐야? 아니 확실히 소문만 들었는데 소문이 다가 아니네. 감사합니다. 아까 1, 2학년 친구들 잠깐씩 들어보고 했는데 너무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1, 2학년 친구들보다 뭔가 좀 완성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어깨가 팡팡팡 팡팡팡 바라봐요 팡팡팡 지금 어깨이 없던 철이 없기도 하지 이것말로 하는 욕가 뻣뻣한 자들은 한 번에 놓고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얘들아. 1, 2학년은 진짜 뭐랄까 너무 잘했어 이런 분위기였다면 3학년은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. 근데 일단 너무 잘하고 일단은